말 그대로 공처럼 몸을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돼요. 우리 천천히 시선에 배꼽을 가서 몸이 공처럼 동그랗게 만들어주시고 꼬리뼈부터 살짝 말아서 천천히 바닥을 구르고 내쉬면서 복부 힘으로 올라오시면 돼요. 네, 우리 선생님부터 한번. 보기만 해도 가스가 나오려고. 오늘 스트리프가 나요, 스트리프. 구르기 동작은 뭉친 등을 풀어주고 척수신경을 자극해 장이 활발히 움직이도록 도와준다는데요. 너무 좋아요, 근데? 처음인데도 제법 자세가 나오는 임주리 씨. 두 번, 하나, 숨고 내쉬면서. 너무 좋아. 공처럼, 꼬리뼈부터. 그렇죠, 좋아요. 마지막 올라올게요, 쭉. 명선이 빨리. 자세가 너무 좋아. 너무 자신이 없어요, 진짜. 아, 어떡해요. 명선 씨, 왠지 잘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말아, 말아. 놔, 놔. 명선 씨, 일어나야 돼. 파이팅, 일어나야지. 올라오셔야 돼. 올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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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 올라오. 다음은 유산소와 복근 운동이 가미돼 나의 쌀 빼는 데 쟁역인 크로스 니업입니다. 이어지는 운동은 이름하여 활자세. 뭐, 손일이고 이거? 뭐, 손일이고. 뭐, 손일이고. 소화기관의 활동을 강화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활자세. 이 정도도 많이 들리신 거예요. 아, 아파. 왜 이렇게 아프니? 어떻게 큰일이야. 어떻게 안 잡혀야 돼. 명선 씨, 다리를 잡아요. 다리를 잡는 게 간다. 아직 이렇게 안 잡히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돼. 다리를 잡을까 해서. 아, 나한테 이걸 왜 안 주고 또 이렇게 잘하고. 왜 자랑하십니까? 선생님은 너무 잘하시니까요. 나 이것만 있으면 되게 아프지 않아. 시청자 여러분도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을 땐 수건을 활용해 보세요. 어떠셨어요? 괜찮으셨나요? 아니, 오늘 어쨌든 선생님이 또 이렇게 장에 좋은 운동 알려주셔가지고 좀 지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너무 재밌게 너무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자. 아자. 아자.